XSFM입니다. I, D, W, K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금요일입니다. 한국은요. 안녕하십니까. 윤세맨 에디터가 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내내 날씨가 예술입니다. 아, 그건 그래요. 네, 오늘 시계도 예술이고요. 지금도 구름이 너무 멋있어요. 유리판 위에서 식빵 굽고 있는 고양이를 밑에서 보고 있는 것 같은 구름들이. 그죠. 스캐너 위에 고양이 있는 듯한. 그렇죠. 그런 아름다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외출 주의하시고요. 트럼프 속도 모르고 예쁜 하늘. 네, 저희들이 오늘, 저희들이 녹음하는 날 기준으로는 한국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0명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세자리에서 긴장을 하죠, 한국은. 네. 나라마다 그 긴장하는 수치가 있는데. 두 자리 내려갔다 했는데 바로 주중이 되니까 또 세자리로 늘어났네요. 다만 이러이러한 이슈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숫자를 받아들이시는 것이 언제나 중요합니다. 아주 높은 확률로 이것은 두 주 전에 일어난 일을 확인하는 과정이고요. 네. 그리고 한동안 확인하지 못했던 동선에서 추가된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너무 놀라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은 좋은 해석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나오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수치를 확인하실 때는 이 점을 유념하시고요. 미국 대선 얘기를 지금 40일 남아가지고 6주 남아가지고 6주 맞죠. 앞으로 또 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시사자실 잠시 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이달의 PC로 만나는 컴스테이션, 정치사회 전문 책 구독 서비스, 마키아벨리의 편지, 대한민국 1호 반값 생리대 29데이즈, 독일산 맥주 용어로 만든 데일리라이트 맥주 용어 비오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회전초밥이라고요. 왜 막기만 먹어? 응? 막기? 당신의 문앞에 배송되는 정치, 마키아벨리의 편지, 선정위원이 선정한 이달의 책, 독서의 깊이를 더해줄 가이드북, 독서 모임과 강좌 할인권까지 극단적인 주장에 휘둘리지 않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치발전소 지금 유리한 가격대의 부품, 지금 가장 핫한 하이엔드 장비, 아니면 고장 리포트가 적은 부품으로 이루어진 사무용 PC까지 당신이 찾는 데스크탑을 상담없이 구입할 수 있는 기회 액세스몰에서 컴스테이션 이달의 PC를 찾아주세요.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자,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드셔보셨다고요? 네, 비슷한 다른 회사 제품도 먹어봤는데요. 분말이라 역하고 먹기가 많이 불편했거든요. 근데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는 알약이라 먹기도 편하고요. 냄새가 없어 그런지 애들도 잘 먹더라고요. 이거 먹고 나서 우리 남편은 글쎄 이마손을 따라서 자... 야야야! 끌어! 끌어! 야! 끌어! 아, 통화 연결이 고르지 못하네요. 들을 말씀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아쉽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어제 알려드렸던 대로 일부의 할인이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으니까요. 본인에게 선물할 것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유있게 생각하시고 지금 주문하셔도 좋겠고요. 액세스몰에서! 네! 양산형 시사평론 민하 문구 수사 아저씨가 그대로 앉아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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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의 전략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지나가다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여론의 분열 구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는 이거 그 특별한 대선 잡룡이 지금 야권은 없는 관계로 보수 언론이 대신해주고 있는데 네.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트위터로 거의 다 합니다. 네. 오늘은 그 얘기입니다. 트위터로 뿐만 아니라 유엔에 가서 이래요. 유엔에 갔어요. 유엔에 갔다기보다도 전 유엔 연설에서 트위터 할 줄 알았는데 유엔에서 말하더군요. 유엔에 대고 말하더군요. 네. 화상으로 연설을 했는데 코로나19는 중국 탓이다 이 주장을 했습니다. 네. 뭐 100%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중국에서 바이러스가 나왔고. 그리고 우리가 봐도 하는 게 얄밉잖아요. 중국이. 그렇죠. 파티하고. 극우의 언설은 늘 이런 비슷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인을 잘 찾은 다음에 해석을 기가 막히게 이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코로나19를 중국 바이러스, 차이나바이러스라고 부르고 있고요. 네. 이 전염병을 세계에 퍼뜨린 국가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 바로 중국이다. 저런 발음이죠. 차이나. 네. 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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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이 서로 다른. 이게 저. 시사하시는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저는 이제 대통령 본인. 손. 손동장. 손동이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이렇게. 네. 혹은 이탈리아인처럼 이것도 하고. 히든시거 나가면 둘 다 1라운드 탈락하실 것 같은데. 악평을 들으면서. 전영문 씨가 쳐다도 안 보고 바로 떨어뜨리네요. 네. 그리고 WHO는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고 무증상자는 전염을 안 시킨다는 등의 거짓을 말했다. 이렇게도 설명을 했는데요. 시종일간 중국 때리기만 했습니다. 유엔 연설에서. 그럼 이제 유엔 연설을 왜 한 거냐. 아무튼 뭐 그랬는데. 저 약간 저거죠. 세계가 까먹고 있었나 본데 하는 영역 표시. 그렇죠. 그랬는데. 그럼요. 시진핑은 또 이렇게 좀 품위 있게. 바이러스를 정치화하지 말자. 우리는 다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국내 문제를 국내에서 열심히 국민들이 해결하고 있지 마세요. 화를 내야지 화를. 우선을 분열하고 패닉에 빠지고. 그러니까 유엔 연설로 굳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지지자들이 중국을 혼내줄 걸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부응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럼요. 그리고 이것이 나오자마자 나오는 순간에 미국의 중도 언론들은 트럼프 연설의 여세에 찬물을 끼얹기 위해서 이제까지의 코로나19와 관련된 미국 사망자에 대한 자극적인 통계들을 내놓습니다. 이제까지 모든 미국이 수행했던 현대의 전쟁의 사망자의 몇 배. 9.11이 연속적으로 몇 번 일어난 것과 같은 효과. 이런 식으로요. 네. 그렇죠. 이렇게 트럼프는 중국을 때리자. 이거를 그동안의 여러 전략에서 또 똑같이 반복을 해왔어요. 그게 왜 그런 거냐. 이게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과거에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제조업을 주로 갖고 있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는 제조업이 호황이 아니니까 일자리를 잃게 되고 그러면서 빈곤층으로 내려앉은 이 사람들이 트럼프 지지자들 중에 상당 부분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 왜 미국의 제조업은 불황이 됐는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유는 중국이 와서 일자리를 뺏어갔다입니다. 중국이 제조업에 진출을 하고 중국이 거기서 미국의 어떤 기술을 빼앗아가서 자기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물건을 생산해가지고 다시 미국에 팔고 있기 때문에 미국 일자리는 줄어들고 중국 사람들만 논하고 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트럼프가 그것을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거든요. 이거 2010년대 초중반에 제가 방송에서 가끔 하는 사우스파크의 가장 중요한 대사 있죠. 그들이 우리의 직업을 가져간다. 저기 종교인 관련해서요? They're taking your jobs. 아니요. 멕시코에서 몰래 넘어오는 외계인들 있죠. 실제로 외계인입니다. 그 작품에서는. 그래서 그게 이제 콜로라도 사우스파크에서는 동네에서는 마법의 주문이죠. 한 아저씨가 백인 아저씨가 They're taking a job! 이러면 무슨 애니메이션의 개랑 늑대들이 한 번 울면 다 같이 울듯이 다 같이 아저씨들이 They're taking a job! 이러면서 외계인들 몰아내자! 막 그래요. 그 스킬이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가장 인상 깊었던 사건은 역시 틱톡 인수 협상입니다. 틱톡 인수 협상. 자,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틱톡에 대한 인수가 안개 속으로 빠져들어 있다 정도의 속보가 올라와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9일에 대략적으로 합의는 됐거든요. 그래서 틱톡을 갖고 있는 이 바이트댄스가 오라클하고 기술 제휴를 하고 월마트하고 사업 제휴를 하는 방안으로 새로운 법인을 만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틱톡 글로벌이라는 법인을 설립을 해서 오라클과 월마트와 함께 미국 내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지분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라클이 아닌 전체의 12.5%, 월마트는 7.5%의 주식을 취득을 해서 확보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되면 바이트댄스가 여전히 8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오라클하고 월마트 합쳐봐야 20%니까 나머지는 바이트댄스 거다 이건데 그런데 바이트댄스 주식의 40%는 또 미국 투자자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트댄스도 투자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투자를 받을 때 미국의 사모펀드나 이런 데서 투자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바이트댄스가 내리는 의사결정 자체가 미국인 미국 기업의 이해관계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또 틱톡 글로벌이라는 법인에서는 바이트댄스의 발언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즉 결국은 미국의 유리한 협상이 될 수도 있다. 트럼프는 이렇게 봤나 봐요. 그리고 또 여기에 더불어서 틱톡 글로벌의 주요 이사진들은 대개 미국 시민권자를 구성을 하고 별도의 안보 위원회를 만들어서 미 정부기관인 대미 외국인 투자위와 소통한다. 이런 내용도 안에 있는데 소셜 플랫폼의 국유화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이러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처음에는 이 합의를 축복한다. 만족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하루가 지나니까 오라클이 틱톡을 완전히 지배하는 내용이 아니면 합의를 승인할 수 없다. 이렇게 또 말을 바꿨습니다. 그럼 오라클이 바라는 건 몇 퍼센트 정도예요? 오라클은 지금 12.5%에 어느 정도는 만족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뭐랄까 하노이 결렬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주장대로 하려면 오라클이 적어도 한 40%는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데랑 연합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튼 간에 그런 계산인데 또 중국도 중국의 글로벌 영자지인 환구시보도 이것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이 합의는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해외에 매각될 경우에 공산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중국 업체의 핵심 기술이 외국에 넘어가는 것은 국가적 이익으로도 좋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문제의 시작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틱톡이 미국 내에서 그냥 장사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이용자도 많고. 틱톡은 전 세계에서 장사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앱스토어에 올리면 다들 다운받아서 이렇게 활용하니까. 문제는 뭐냐면 틱톡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은 중국인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틱톡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중국 회사로 다 넘어간다. 그건 말도 안 된다. 틱톡은 사업을 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논란이 시작이 됐죠. 즉 중국 회사는 IT 플랫폼 업계에 발들이면 안 된다라는 주장이죠. 그래서 결국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틱톡을 인수할까요? 이렇게 나왔는데 한참 얘기를 하다가 뭐가 안 맞았는지 결국 이거는 나갈이 됐고 대신에 오라클과 월마트가 이제 들러붙었어요. 그렇습니다. 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또 이게 그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틱톡 입장에서 보자고요. 틱톡 입장에서 보면 그냥 열심히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거는 미국의 회사를 넘기거나 아니면 미국 시장을 포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선택지에 부딪히게 된 거예요. 조금이라도 어쨌든 미국 내 사업을 살리고 거기서 이득을 얻으려면 지금과 같은 형태로 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판단을 일단 내렸겠죠.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게 틱톡 인수협상의 과정인데 그래서 이 과정이 대단히 난관이 많았습니다. 지분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오라클이 얼마나 가져갈 거냐 월마트가 얼마나 가져갈 거냐 이것도 쟁점이지만 어떤 형태가 되는 거냐 기술 제휴라는 게 예를 들면 이 틱톡의 소스코드 이런 것들을 바이트댄스가 공개하는 거냐 그쪽이 넘겨주는 거냐 이런 것들이 다 묶여가지고 아니면 경영권만 있는 거냐 복잡한 협상 내용이 돼요. 보통은 이런 복잡한 협상 내용은 투자은행이라든지 이렇게 주관사가 중간에 껴서 그런 디테일은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런 게 하나도 없이 트럼프가 이거 뭐야 이렇게 한마디 하면서 이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된 거고 4화 인수를 일찌감치 포기한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에 다른 걸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와 제니맥스를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는 둠을 만든 회사죠. 베데스다는 여러 우리 또 폴아웃이라든지 이런 여러 엘더스크롤이라든지 뭔가 액박에 힘을 지르는 모습인가 명작 전문업체죠. 그렇죠. 프리스5랑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일본이랑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액박과 풀스의 대결 구도가 또 올겨울에 핫하죠. 액박 패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강화해가지고 이 베데스다와 제니맥스들이 만드는 이런 훌륭한 게임들을 한번 즐기게 해주겠다. 그렇게 한 김에 둠 오리지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핀볼이나 솔리테어 밑에 그냥 넣어줬으면 좋겠네요. 윈도우에 어차피 세계인의 소일거리로 적절한데 그러니까요. 아무튼 마소는 틱톡을 인수하기 하지 않기로 보기 인수하는 대신 게임을 역시 미래는 게임이다. 그렇고 근데 아무튼 이게 사실 틱톡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거죠. 그냥 있는데 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죠. 내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이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나서기 직전에 그냥 서비스 안 할 거야 라고 강좌를 놨을 때 트럼프가 미국의 네티즌들은 그렇게 평가한 거 아니에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반자동 소총은 합법이고 틱톡이 불법인 나라도 그러네요. 그 나라가 될 것이다. 이거 왜 그런 거냐 트럼프가 그러면 틱톡을 왜 이렇게 왜 틱톡을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거냐 이유를 이제 굳이 얘기를 해보자면 여러 가지 차원이 있는 건데 첫째로 틱톡은 젊은 이용자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틱톡은 틱톡을 환장을 하고 있고 또 틱톡의 이른바 크리에이터라는 사람들이 인플루언서가 다 돼가지고 굉장히 영향력이 커요. 근데 이 사람들이 트럼프 반대 운동 같은 걸 자꾸 한단 말이에요. 힙스터들이 그 좀 다른 얘기인데 지금 차트에 빌보드 차트의 추세에 대해서 국내의 언론들이 제대로 말을 못하는 이유가 문제는 이 BTS의 이 싱글 차트의 상대인 카디비의 노래가 제목이 팝 역사상 가장 민망한 제목이기 때문이죠. 그래요? 근데 이 카디비는 그전에도 존재했습니다만 지금의 추세를 보고 있으면 틱톡이 만드는 스타예요. 카디비가 틱톡에 뭘 올리면 전 세계에 다 떠돌아다닙니다. 그거 아세요? 미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카디비가 명랑 핫도그 사먹는 걸 봤대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글을 올렸어요. 밑에 어떤 사람들이 무슨 멍청한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허언증 도졌네 그랬는데 좀 이따가 카디비 인스타에 명랑 핫도그 올라왔어요. 이제 인스타의 카다시안 패밀리라면 틱톡의 카디비예요. 이 사람들이 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려고 그랬는데 거기 다 표 사가지고 가지는 않고 하지만 트럼프가 궁금한 건 카디비나 제시가 아니라 틱톡에다가 아 트럼프를 골탕 먹이자 이번에 전당대 했대. 그래서 작당을 해가지고 실제로 공수표를 날리게 만들어서 경기장이 행사장이 통통 비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틱톡에서 모여서 그 작당을 했다는 그 사실입니다. 틱톡은 나를 골탕 먹이는 플랫폼.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그게 기분이 나쁜데 여기에 중국이 뭔가 교도부를 갖고 있다. 그러면 기운이 나쁘잖아요. 중국이 이거 하는 건가? 박증편향입니다. 그래갖고 야 중국 이거 내놔 이렇게 접근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전부는 아니죠. 여기에 지금 인수협상 대상자 중 한 명인 오라클의 CEO가 또 트럼프 인수위 출신입니다. 보은입니다. 이 IT업계에서는 드물게 친 트럼프 인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라클한테 뭘 안겨주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고 뭔가 박덕흠류 아니겠느냐 특히 이제 그 지금 틱톡 글로벌 새로 생기는 법인인 틱톡 글로벌의 사옥을 텍사스주에 갖다 놓는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텍사스주가 원래 전통적인 공화당의 표밭인데 원래 텍사스주는 경북처럼 대선 전에 뭐 선물 안겨다 주는 곳이 아니에요. 네. 근데 이번에는 자꾸 텍사스에 뭘 해준다. 텍사스에 뭘 해준다. 텍사스 전당대회도 하고 텍사스 자주 놀러 가고 왜 텍사스에서 질 것 같으니까 아 텍사스는 원래 그러니까 공화당 표밭인데 공화당의 마음의 고향인데 지금 부산이 딥이지듯 딥이지게 생겼다는 겁니다. 뭐 하나를 줘야겠네. 텍사스가 딥이진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공화당 지지층이 이제 분열되면서 텍사스가 그리고 텍사스가 또 대연수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텍사스를 좀 안전하게 지금 갖고 가야 돼.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고. 아 그러면 틱톡 글로벌 본사 정도면 괜찮은 선물이네요. 고용효과가 2만 5천명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정도 선물을 안겨주는 걸로 생각한 거 아니냐 이런 계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좀 넘어서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의 어떤 제조회기 그리고 중국의 추격 이런 것들이 충돌하는 과정인데 이 충돌하는 과정 자체를 트럼프 대통령이 영리하게 이용해서 계속해서 이슈를 만들어내고 중국 대 미국의 대결 구도를 만드는 걸로 정치적인 어떤 이득을 지금 만들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사실은 근본적인 해석인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미국의 제조회기와 중국의 추격을 떨쳐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감각들은 미국에서는 정치사회 경제적으로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예를 들면 이미 2012년에 미 하원 정보위가 미 업체들은 화웨이 장비 구매를 금지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기도 했고 트럼프가 달리를 안쳐도 미국 정치권은 계속 이걸 꺼냅니다. 그렇죠. 어떻게든 법의 입법부의 힘으로 중국의 제조업을 막아서는 일 그렇죠. 그리고 2016년 대선에서도 트럼프 오버 캠프 측에서 5G를 국유화하자 그래야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이런 문건이 막 나왔는데 이런 이유도 이렇게 좀 반중 정서에 기대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한 이런 시도였던 거죠. 이것도 한 50년 만에 엄청 큰 변화네요. 옛날에 닉슨이 작은 정부 이야기하던 시절을 넘어가지고 이제는 트럼프가 엄청 큰 정부를 원하고 있네요. 우리도 21세기 초에는 작은 정부 얘기하고 그랬었어요. 시대가 바뀌었죠. 그래서 미중 간의 이런 주속적인 경제적 갈등이나 이런 거는 당분간 불가피해진 상황인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반중국 캠페인을 이어가면서 뭔가 내가 중국을 혼내주고 있다는 생색을 내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 뭐 이따 뉴스타카프 시간에도 TV토론회 얘기합니다만 TV토론회 하면 계속 넌 중국 편이냐 이런 질문 엄청 할 거예요. 트럼프가 조 바이든한테 문제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지지자들이 원하는 것만큼 중국을 혼내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저기군요. 옆집 아저씨랑 싸우고 온 아빠 그런가요? 옆집 아저씨와 싸우고 온 아빠? 실적이 없죠. 그렇죠. 그리고 또 와서 목소리가 크잖아요. 아유 내가 뭐라니까 한마디도 못하더만 나가서는 담배 한 대 피시죠 이러고 사실은 씹힌 거죠. 저기 뭐 요즘에 많이 힘드신가봐요. 소리가 크시고 사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수고하시고요. 근데 이제 집에 와가지고 아유 내 큰 소리로 한마디 했어 이러고 차 빼 주십시오. 야 내가 팔 한 번 걷었더니 야 바로 꼬리내디더라. 이제 조용해질 거야. 해봐야 중국을 괴롭혀봐야 미국의 손해로 돌아오고 미국 사람도 피해를 임산 말이에요. 그런 걸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지자들이 원하는 것만큼 중국을 때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뭔가 계속 뭔가를 하면서 뭔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무슨 카드를 계속 꺼내면서 봐봐 지금도 하고 있어. 그리고 아마 재선되면 진짜로 중국은 중국을 내가 크게 혼내줄걸?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그런 뉘앙스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그냥 그런 걸 안 하면 트럼프도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될 테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한 건데 예를 들면 위챗 금지 이런 것도 여기에 해당하죠. 그렇죠. 위챗이라는 게 있대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개념 위챗이라는 이름을 알았는데 그것도 메신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다양한 기능이 있는 메신저인 것 같습니다. 생활 플랫폼이죠. 카톡도 다양한 기능이 있는 생활 플랫폼이잖아요. 하긴 그렇죠. 그런데 이걸 정말 종합해서 중국인들처럼 위챗에 대한 의존도가 이렇게 높은 서비스가 국내에도 있느냐? 비교하기 어렵다. 사실상 모든 것의 창구거든요. 경제에도 그렇고 일반적인 생활에도 그렇고 지난 18일 날 미국 상무부가 위챗이 수집하는 사용자의 네트워크와 위치 인터넷 검색 정보 데이터 이런 것들이 중국 공산당에 넘겨질 가능성이 있다 라는 이유로 위챗의 다운로드와 사용을 막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위챗이라는 것은 미국 내에서도 중국계 아니면 많이 안 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미국의 IT 시장에 큰 영향이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중국을 상징하는 이런 앱이기 때문에 한 방 먹였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한 방 먹이는 건 시원하지만 오히려 역으로 얘기하면 중국 내에서의 아이폰 판매 이런 데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전망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여기서 끊는 만큼 예를 들어서 틱톡을 예를 들어 안드로이드다 그러면 틱톡이 다운로드가 막혔어요. 더 이상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안드로이드에 설치할 수 있잖아요. 그냥 틱톡을 어디 APK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런데 아이폰은 앱스토어에 없으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위챗 없으면 못 사는데 아이폰이 팔리느냐 중국에서 만약에 이렇게 앱스토어에 위챗을 위챗을 없애버려야 된다는 걸 전제하면 그럼 탈옥하고 싶은 사람만 아이폰을 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으니까 뭐하러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미국만 손이 아니야? 이러고 있는데 양국이 다 이런 선택들을 줄줄이 하고 있어요. 잠시 후에 또 화웨이 얘기하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죽기 전 수컬 거미 같이 생긴 게 화웨이 P40 프로잖아요. 실제로 올 봄에 현재 기준으로 가장 강력한 스마트폰이 나왔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국내 사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계시겠죠? 그런데 이건 중국 정부의 공산당의 영향으로 구글 서비스를 못 쓰잖아요. 안드로이드 플래그십인데 안 사줘. 화웨이한테 손해예요? 이런 선택들은 중국이나 미국이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면이 아이폰이랑 똑같나요? 고급스럽다고 해도죠. 평가하긴 좀 뭐하니. 정말 훌륭한 폰인 것 같더라고요. 여튼. 위챗 때문에 중국계 미국인들이 들고 열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위챗은 생명줄 같은 것인데 말도 안 된다. 법원에 가처분 신청 내가지고 또 캘리포니아 주 법원은 위챗 금지 행정명령에 대해서 또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트럼프가 약간 면이 구겼는데 아무튼 간에 이런 일들이 비슷한 맥락에서 봐야 되는 일이고 화웨이 규제가 또 있죠. 화웨이는 뭡니까? 이 화웨이라는 것은 그동안 미국이 계속 손을 한번 봐주겠다 벌려왔는데 결국은 3차 제재를 최근에 발효를 시켰죠. 그래서 미국 장비와 소프트웨어 설계 등을 사용해서 생산한 반도체는 승인 없이 화웨이에 공급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인데 이렇게 보는 근거는 미국은 이 화웨이라는 것은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지배하고 있는 기업이다. 국가를 대변한다. 그래서 이 화웨이를 통해서 뭔가 한다는 것은 결국 중국 공산당에게 또 여러 가지 민감한 정보를 넘겨주는 것이 다름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내용의 지난 6월 달에는 이런 내용의 문건을 국방부가 작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기도 했는데 더군다나 화웨이가 이렇게 생산하는 통신 장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 미국의 IT 기업들의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해킹을 통해서 탈취하고 있다. 이런 주장도 심심치 않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화웨이는 그런데 중화 유위를 줄인 말로 중화민족의 미래가 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XSFM은 무슨 뜻이죠? 뜻이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비밀스러운 뜻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야채인가는요? 야채인가는 농담의 의미가 있죠. 아 그래요? 울 수도 웃을 수도 없는 농담. 안 웃기면 의미 없는 거래서. 야채색 바지를 입은 날 마지막 먹은 음식이 인간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아들이 야채인간이 됐어요 라고 얘기하는 어머니의 심정. 식물인간이라고 말했어야 됐는데 야채인간이라고 말해가지고 울 수도 웃을 수도 없다. 그런 얘기군요. 그런 정서로 하겠다. 아무튼 화웨이는 그리고 글로벌 기업 순위 50위 안에 드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까지 상장된 바가 없기 때문에 어떤 지배구조인지 확인할 길이 없고 비공개 기업. 다만 회장인 런정페인은 인민해방군 장교 출신인 건 맞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저기 군경유착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다 중국은 그렇죠. 당중심의 경제라고 보시면 되죠. 인민해방군의 인터넷선 깔아주면서 성장한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중국 경제의 철학이란 말이에요. 중국 시장을 지배할 수 있으면 세계 시장에서 몇 번 거꾸러져도 다시 도전할 수 있을 만큼의 자본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대 기업으로 시작할 수 있는데 그걸 허락해주는 게 중국이다. 공산당이다. 라는 건 기본입니다. 그래서 계속 미국이 돌아다니면서 화웨이 장비를 쓰지 말라고 우리 통신사들한테도 막 압박을 했고 LG유플러스 이런 데 상당히 곤란했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는 화웨이 장비 안 쓴다고 하는데 화웨이는 그리고 엄청난 인재들을 스카우트 태운대요. 그리고 6개월 동안 군사훈련 시킨대요. 그래요? 왜요? 그런 정신을 배워야 되나 봐요. 해병대 캠프 한 번씩 가봐야죠. 우리나라 대기업도 하죠. 우리나라 대기업이 배워야 된다는 홍보자료에서 봤어요. 해병대 캠프 한 번씩 보내고 유튜브로 찍어서 컨텐츠로 만들고 돈 벌고 이렇게 해야죠. 인성에 문제 있는 사람들을 잘 견제해주는 그래서 이게 화웨이라고 하면 통신장비로는 세계 1등이고 스마트폰으로는 지금 2, 3등 다투는 곳인데 그럼요. 이렇게 미국이 한 방 때려버리면 앞으로 어렵다 이겁니다. 통신장비를 팔 때도 뭐하고 스마트폰도 앞으로 암울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동안은 어쨌든 프리미엄 제품들은 애플이 계속 잘 해왔는데 나머지 중저가 내지는 애플 바로 밑에 있는 시장에서는 삼성하고 화웨이가 어쨌든 사생결단으로 싸워온 과정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스마트포로에서 그렇게 말하면 혼나요. 플래그십으로는 그쪽 기계가 더 좋잖아요. 뭐 그렇게들 평가하죠. 저도 그냥 어깨너머로만 볼 수밖에 없었는데 보고 있으면서 요즘 삼성이나 화웨이의 기계를 보고 느끼는 건 내 것보다 좋다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 판매고로 말할 것 같으면 비싼 모델들은 애플 거죠. 다 팔리는 건. 플래그십 모델을 만들고 그걸 많이 팔기도 하지만 삼성이나 화웨이는 중심이 거기 있는 거냐 시장에서의 그들이 이익을 얻는 중심이 그 플래그십 파는 데 있는 거냐 그것을 사실 보면 오히려 이제 고가형 모델을 주로 파는 걸로 수익을 올리는 건 애플이다. 그렇죠. 애플은 제일 비싼 모델이 제일 많이 팔리죠. 그렇죠. 네. 해게모니 싸움의 구도에서는 여전히 애플을 쫓아가는 그림을 벗어나진 못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앞으로 이제 화웨이가 이렇게 좀 두드려 맞으면 그래서 좀 퇴조를 하면 역시 전통의 강자 우리 삼성이 좀 이득을 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런데 이게 매우 복잡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스마트폰 시장을 따지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다만 이제 다른 것까지 같이 따지면 굉장히 복잡해지죠. 예를 들면 화웨이는 미국과의 어떤 관계에서는 좀 퇴조하겠지만 여전히 이제 중국의 내수나 이런 데에서는 많이 팔 거거든요. 그리고 화웨이가 예를 들면 지금 뭐 반도체 문제에서도 있어서 그렇고 스마트폰 생산이 어렵고 그 다음에 OS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 어려운 점들이 있으면 다른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샤오미라든지 오포라든지 뭐 이런 자들이 있으니까 그런 애들은 또 중국 내수시장에서 화웨이가 빈자리가 생기면 메꾸겠죠. 애들이 네. 사실 중국 내수시장에서는 뭐 문제가 없는데 오포나 이런 데 들어가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나 이런 것 중에 삼성 걸 쓰는 데도 있다고 그래요. 삼성 엑시노스나 이런 거를 엑시노스 AP 네. 그런 걸 볼 때 또 삼성으로서는 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호대일 수도 있다. 뭐 이런 평가도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굉장히 복잡한 이 시장의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좀 어려워진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트럼프가 한 방 치는 바람에 문제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로서는 뭐 혼란스러운 일이죠. 네. 겁나 짜증나는 게 이제 경제 문제로 있어서는 대만, 한국, 일본입니다. 그렇죠. 이 경쟁 때문에. 왜냐하면 돈을 모든 걸 돈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이 글로벌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돈을 기준으로 하면 적도 아군도 없고 어제의 적이 오늘의 아군이기도 하고 서로 이제 합종연행하고 그런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들이대면서 미국이 야 너 중국 편이야 를 묶기 시작하면 이 한국의 기업들 그리고 대만의 이제 반도체 생산 기업들은 장사해야 되는데 편을 묶고 그래. 꼴찌가 아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화웨이가 이제 미국으로부터 두들겨 맞으면서 그것도 순전히 대선 전략의 일환으로 네. 그리고 그 대선 전략이라는 것은 뭐 그 기저에 흐르고 있는 중국과의 어떤 경쟁 구도에서 발생한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구도가 된 게 우리가 곤란해진 거는 굉장히 뭐 어려운 일이긴 한데 중국의 화웨이가 뚜져려 맞은 것도 그런 문제가 생기지만 미국의 기업들이 커지는 것도 사실은 똑같은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그게 이제 엔비비아가 ARM을 먹겠다고 지금 나오는 그 문제죠. 엔비디아는 이제 다시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2010년대는 21세기는 정말 다사단한 했는데 지금 2010년대가 끝나고 있잖아요. 해피엔딩이에요. 여기까지는. 엔비디아는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ARM이라고 하면 그 연구회사잖아요. 그리고 ARM 홀딩스 아름 네. 아름홀딩스 이것도 아들이나 딸 이름으로 우리가 쓰는 모든 모바일 제품들의 프로세서는 ARM 기반 프로세서죠. 대개 AMD64가 있으나 거의 다 ARM입니다. 다 ARM이라고 봐야죠. 사실 원본은 심지어 닌텐도 3DS 이런 것도 ARM이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약간 ARM 설계도를 가지고 와서 약간 자기들 식으로 바꿔서 생산하는 게 삼성이라든지 퀄컴이라든지 삼성 엑시노스를 예로 들었지만 퀄컴의 스냅드래곤도 마찬가지잖아요. TI도 엔비디아도 애플의 A프로세서 마찬가지입니다. LG도 AMD도 다 ARM 기반의 A프로 쓰거나 똑같은 걸 쓰고 있어요. 옛날에 퀄컴 같은 기업이군요. 투지폰 시대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업계 최고의 ARM 칩셋 개발사는 퀄컴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ARM에 라이센스 비용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ARM은 굉장히 흔히 말하면 AP계의 스위스 같은 입장인데 영세중립극 같은 그걸 이번에 NDBIA가 인수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NVI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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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지속적으로 틀리게 쓴 거예요. 제가 이런 실수를 지난주 요파시에서 했다가 청취자 여러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그만 좀 늙으라고 영어로 NVIDIA 그만 좀 늙어 NVIDIA NVIDIA가 소프트뱅크가 내놓은 이 물건을 NVIDIA에서 만든 게임을 하면 NVIDIA 이렇게 하는 건데 네 그래요. JYP처럼요. 인텔은 딩딩딩딩 이것처럼 그래서 이걸 하는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손정희 씨가 소프트뱅크라는 걸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ARM을 그런 용도로 앞으로 미래산업을 예상해서 만든 펀드 비전펀드라는 걸 굴리면서 ARM을 큰 맘 먹고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말 한참 더 올 때 올해가다지 덥지 않았습니다만 삼성이나 애플이 아몰딩스를 산다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그게 이제 왜냐하면 손정희가 내놓으면서 왜 내놨냐면 다른 게 펑크가 나기 시작해가지고 위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망하면서 손정희가 돈을 집어넣던 것들이 다 펑크가 나기 시작했어요. 대기업이 돈 없다는 말을 할 때 대신 쓰는 말이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ARM을 인수한 게 소프트뱅크하고 그렇게 시너지가 많이 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토해냈습니다. 이거 다시 내놓을 테니까 사가시죠. 누가 사갈 거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삼성이 사는 거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게 돈이 꽤 들어요. 몇십조인지 잊어버렸는데 아무튼 몇십조 다닙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고 그래서 누가 먹는 거냐를 이렇게 갈등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NVIDIA가 우리 N당이 가져가는 거죠. 일단 근데 이게 되려면 독과점이나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승인을 해야 되는데 중국도 승인을 해야 되고 법인이 걸쳐져 있는 정부들이 다 승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다 승인이 나는 거냐가 아직 안개 속이긴 한데 어쨌든 NVIDIA가 가져가게 되는 것은 우리가 가상화폐를 통해서 NVIDIA의 가능성을 또 확인해 준 차도 있습니다. 가상화폐 시대의 최강 수혜주 입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모든 판은 수수료 가져가는 사람이 승자라고 그래픽카드 판 사람이 이겼다. 그러니까 NVIDIA가 원래는 그래픽카드 회사로만 우리 알잖아요. NVIDIA 그래픽카드 지포스 아니면 레이디언이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옛날에는 지포스가 빠르지만 색감은 레이디언이 좋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양쪽 다 써봤던 입장에서 뭘 써도 괜찮아요. 근데 약간 과거에는 드라이버 지원이 레이디언이 문제가 있었어요. 라데온은 네 맞아요. 저도 옛날 세대니까. 근데 아무튼 뭐 그러고 있었는데 이걸 가상화폐를 채굴하는데 GPU가 굉장히 성능이 좋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갑자기 NVIDIA의 새로운 가능성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GPU라는 거는 제가 컴퓨터를 알겠습니까? 모르지만 병렬 처리하는데 병렬 연산 처리를 하는데 강점이 있다고 해서 그래픽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걸 해야 된다고 해서 근데 앞으로 예를 들면 AI라든지 머신러닝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면 GPU의 존재감이 커집니다. 점점 그렇죠. 병렬 연산 처리가 잘 되는 걸 써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CPU로는 그게 어렵고 GPU를 쓰면 그게 열린다. 이렇게들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GPU를 쓰면 잘 되니까 그럼 NVIDIA는 그래픽 카드나 만들 게 아니고 앞으로 AI라든지 머신러닝이라든지 이런 데 진출하면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해가지고 사회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고 있는데 그리하여 각 첨단 분야의 포트폴리오를 다 짜고 있고 네. 그러니까 지금 되게 급변하게 급격히 바뀌는 바람에 이 중미의 대결 구도로 인해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NVIDIA가 최대 수혜주가 되는 올 여름이 지나고 나서는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를 뛰어넘어버렸습니다. 여기다 ARN까지 인수를 하면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모바일까지 확장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생기는 거고 이 GPU를 통해서 검증된 능력을 AP 개발하는 데 집어넣어서 이제는 모바일에 들어가는 그런 AP에서도 뭔가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니콜라가 사기니 아니니 했는데 자율주행 자동차도 건드릴 거예요. 그렇죠. 거론이 들어갈 것이고 NVIDIA가 삼성하고 AP 시장에서는 경쟁을 해야 되는 구도도 될 수가 있고 그러면 NVIDIA가 결국은 ARM의 라이센스 비용을 다 내고 있는데 삼성이라든지 컬검이라든지 라이센스 비용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실질적인 경쟁 구도에서 상대가 되겠느냐 이런 걱정들을 또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건 그렇고 NVIDIA의 자율주행 개동차는 계기판이 굉장히 예쁠까요? 그게 이제 아크릴에 그렇죠. 보이게 안쪽 기계들을 그리고 이제 공냉식 냉각수 대신에 그건 그런데 드라이버 업데이트가 되게 자주 있을 것 같은 기분도 드는데 와이파이로 받겠죠. 내비게이션 그래픽 지포스로 돌아가고 그렇죠. 3D 3D 화면으로 내비게이션을 풀 3D로 돌려도 모터가 생생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 시장만 놓고 봐도 반도체 시장에 굉장히 격변이 일어나는 건데 여기에 뭘 더할 거냐면 지금 얘기한 미중 갈등 구도를 더할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이런 시장에서도 반도체 시장에서도 미국 편이야 중국 편이야 를 얘기하면서 동시에 이런 시장의 여러 가지 불리한 점들이 또 한국 기업들에게는 어떤 뭐랄까 약점이 되고 이런 상황이 이어지겠죠. 특히 삼성과 TSMC가 이 질문을 많이 받겠죠. 그렇죠. 그리고 삼성은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 이런 것들을 다 자기들의 어떤 법적 책임을 덜 지는 방향으로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재벌 경영에 합리화하는 그런 대로 다 가져가겠지만 얘기를 가져가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럴 게 아니고 이번 기회에 경영을 합리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물론 이제 진보론이 그렇게 사설을 실으면 삼성 측은 워렌 버피스를 불러와서 코어습이나 치겠죠. 잠깐 주식 좀 맡아주시오. 더 할지도 모르죠. 이번에 공소장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다 묶어서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의 미중 갈등 이런 구도 속에서 결국은 이것도 쏠쏠하게 이용해 먹는다. 이것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지만 앞서서 이 얘기를 유엔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한 것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내 언론들의 트럼프 연설 이후에 나왔던 첫 머리인은 마치 해외에서 무슨 큰 인명사고가 있을 때 교민 몇 명 부상이 맨 첫 줄인 것처럼 북한 이야기가 없었다가 헤드라인으로 많이 나왔어요. 트럼프는 북한 얘기 하나도 안 했는데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북한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 이렇게 북한이 예뻐해줬다고 유엔총회 화상연설을 또 문재인 대통령이 하면서 그게 두 가지 얘기를 했죠. 첫째는 원래 종전선언은 북한이 비핵화 로드베베 동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반대국부로 보답으로 주려고 한 거였는데 이제는 그러지 말고 북한은 종전선언과 같은 안전보장부터 먼저 얘기하자고 하니 그러면 한반도 종전선언을 빨리 합시다. 이 카드를 먼저 주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방역협력과 관련돼서 북한 포함해서 중국, 일본, 몽골, 한국이 다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협력체를 만들 테니까 북한은 여기에 참여를 해서 방역 분야에서부터 방역과 보건분야에서부터 협력을 시작을 해서 이걸 이걸 협력하고 있다는 거를 지금의 어떤 북미 관계라든지 이런 데를 푸는 데 안전판으로 활용하면 어떠냐 이런 취지의 제안을 지금 한 거예요. 이건 인간이 걸리는 병 뿐만 아니라 농축산이 소개해 주신 모든 감염병 관련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북한이 이건 받는 분위기는 아닌 것이고 미국도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이것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지는 손희상 선생이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세히 좀 들어보세요. 별걸 다 설명하고 그런 걸로 남탓을 한단 말이야? 별걸 다 설명하는 문제로? 김민아가?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거죠. 마음 쓰지 않는데 아무튼 그래서 사실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게 장사가 되면 성과를 내서 관심을 끌고 그걸로 표를 얻을 수 있으면 이른바 10월 서프라이즈 이런 걸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부정적인 기세가 좀 있고 오히려 북한이 조만간 당 창건 75주년 어쩌고 하면서 그렇습니다. ICBM을 공개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보수적인 미국의 보수적인 인사들이나 보수 언론들이 앞다퉈 보도를 하고 있는 국면이어서 트럼프에게는 관 뚜껑에 모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건드릴 것 같다. 트럼프가. 그래서 괜히 이거 우리까지 말이죠. 슬퍼지는 그런 국면에서 대선을 치르고 있다. 뭔가 전체적으로 트럼프가 조금 잘해보려고 건드렸던 것들이 다 좀 어그러지고 있네요. 다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모든 게 미중 무역 협상도 애초에 지지자들에게 설명할 때는 내가 한번 크게 혼내주면 완전히 상황 뒤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뭐 4년 내내 뭘 해도 명확하게 뭐 된 게 없잖아요. 그렇죠. 집에 있는 엄마가 알아채린 거죠. 그냥 담배만 한 대 피고 왔다는 걸. 네. 그렇죠. 엄마 중국 혼내고 올게. 네. 새끼 또 담배 필요가. 줘봐 웃으면서 얘기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왔어. 그래서 이제는 차 안 빼잖아 줘봐. 그래서 이제는 내가 진짜 본격적으로 혼내주러 갈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집에 뭐 괜히 마대자료 같은 거 찾고 이걸로 내가 마대자료? 비닐 뭐 이런 거? 네. 한 번만 한 번만 나한테 기회를 주면은 내가 이번에는 확실하게 내가 혼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의 이제 재선 전략 중에 하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괜히 이러고 슬퍼졌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런 거 잘 틀리니까 제가 먼저 던져놓고 틀리기를 기원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까 결론을 첫 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은 나올 게 너무 많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모든 건 코로나를 어떻게 쪼개느냐 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두 번째 텀을 건 선거에서는 마지막으로 애껴놓고 애껴놨다가 좀 추워질만한 폭로전이 이어져요. 네. 그런데 도넛 트럼프는 임기 내내 폭로전이었어요. 그래서 폭로에 타격을 받지 않는 인간이 되었죠. 원래 기대도 없었기 때문에 엄청난 악당이라고 그래도 그렇구나 하게 되죠. 탄핵안을 하원에 걸 정도로요. 네. 미국에서는 정말 흔치 않은 일인데 그러니까 쇼킹하고 서프라이즈한 일이 더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쇼크와 서프라이즈를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이제 애전역에 많은 것이 결정났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틀릴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을 개발한다면 그것도 뭐 러시아 모델 트럼프가 질까요 그러면 선거에서 아우 또 그런 것이 매일 시사 프로 같은 그거 이럴 때는 이렇게 대답하는 게 질 수도 이길 수도 있습니다. 책임져야 할 말 그 외에 되게 당연한 말 진지하게 하는 전략 있잖아요. 평론가들 만약 투표에서 많은 표를 받는다면 이긴다고 전망할 수 있어요. 지금 사실 확률은 50대 50입니다. 왜냐하면 선거라는 것은 결국 지거나 이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은 50대 50이라고 봐야 되고 지금 여론조사가 좀 민주당 바이든 후보에게 사실 유리했다가 사실은 또 불리하기도 하고 여론조사라는 게 또 불리하기도 하고 유리하기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옛말에 보면 인생지사 세웅지마라는 말도 있는데 역시 조상들의 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때 연합뉴스 같아. 되게 잘하시네요. 먹고 살아야지. 진짜 보는 줄 알았어요. 하루에 10군데만 돌면 집 금방 사요.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말이나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지난번 공화당 경선 때 아직 마르코 루비오나 손자부씨 제프씨가 탈락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아무리 특출난 사람이 없다고 해도 트럼프는 다들 비웃고 있던 때에 이러다가 변수가 돌발 변수가 발생하지 않으면 트럼프가 될 수도 있다 정도의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냥 우리 너그러운 청취자들은 그냥 눈 질금 갖고 지나가셨어요. 저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 뭐. 근데 그때만 해도 얘기하는 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고려해 볼 만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근데 지금은 딱히 말을 던져서 새롭게 고려해 볼 만한 가능성도 없어요. 모든 게 초현실적으로만 가고 있어요. 앞서 어제입니까 이제 어제 말씀드린 진보대 보수 구도를 다시 되살리는 거 네. 그 다음에 모든 게 중국 탓이라고 하는 거 심지어 BLM을 BLM 주도자 중에 중국인도 있대요. BLM을 주도한 사람들 중에는 중국의 뿌락치도 있다. 아니 집회를 주도한 사람 중에는 LA 한인회의 교민들도 계세요. 중국의 공포예요. 중국의 공포. 잘 찾아보면 외계인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 하던 것도 4년째 하고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하려면 외계인을 누가 보냈는지 아십니까? 중국인이 보냈습니다. 중국이 보냈구나. 화웨이에서 만든 외계인인 거죠. 이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 정도면 애시당초 진 거 아닐까요? 기왕 속은 사람들 기왕 열렬히 환영하는 사람들한테는 늘 똑같은 즐거움이고 비웃던 사람들한테는 늘 비웃을 만한 일이다. 달라지지 않겠다. 정도로 생각합니다. 시사 아저씨와 미국 대선전의 마지막 미국 대선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네. 온라인에서만 모든 것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컴스테이션 이달의 PC 마음에 드는 사양이 나왔다면 바로 액세스몰에서 결제하세요.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쓰는 사람에 따라 느낌이 다르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100% 환불 29 데이즈니까 가능합니다. 생필품 중에 생필품 고객 한 분이 구매할 때마다 하루를 기부하는 생리대 29 데이즈니까 가능합니다. 소비자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삶을 살피는 세상의 반을 위한 반값 생리대 29 데이즈 매달 집으로 배송되는 이달의 책 독서의 깊이를 더해줄 가이드북 특강 독서 모임 강좌 할인권까지 정치발전소가 제공하는 정치사회 전문서적 구독 서비스 마키아벨리의 편지 정치발전소와 액세스몰에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휴무 아스트랄뉴스 기록실 뉴스 아카이브 뉴스 아카이브 시간입니다. 네. 먼저 핵 얘기입니다. 핵 핵 핵 보유국 이라고 하면은 보통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요? 핵 보유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국가 아 인도 파키스탄 미국 소련 러시아 중국 그리고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랑하지만 미국이 허세라고 발표하면 그냥 허세를 떠는 거라고 무시받는 쪽 북한 이 있고요. 네. 그리고 핵무기를 몰래 만들려고 하다가 미국에 들켜서 뭔가 제재를 받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아직 미보유국이죠. 얘네는. 네. 그런데 유일하게 슈레딩거 형 핵 보유국이 있습니다. 그 상자에 핵 이렇게 써놨는데 그렇죠. 안에 든 걸 봤다는 사람이 드물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한 건지 보유하지 않은 건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핵이라고 써있는 상자를 들고 있다가 미국이 물어보면 아니라고 없다 그러고 그렇죠. 이란이 쳐다보면 있다 그러고 그렇죠. 핵이다. 네. 없다. 그렇죠. 1979년 9월 22일 벨라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네. 41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로부터. 벨라 사건인 이유는 미국의 인공위성인 벨라가 남인도양과 남대서양 사이 어중간한 지역에서 이중섬광을 관찰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게 중요한 사건인 이유는 이 이중섬광이 대기중 핵실험에 의한 섬광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핵실험을 한 것 같은데 핵실험을 했다고 나서는 국가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큰일이죠. 개인 덕후라는 얘기인데 그럼 더 큰일이고요. 뭔가 막 일론 머스크가 술기운에 결국 어지선가에서 비밀리에 핵실험을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해당 지역 가까이에 있는 국가는 일단 남아공이 제일 가깝고요. 그리하여 이게 중요하죠. 핵을 보유한 국가가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핵을 만드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나라가 필요하고요.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프랑스였습니다. 그렇죠. 프랑스는 중동 패권에 관심이 겁나 많은 나라입니다. 지난번에 레바논 베이루트에 폭발 사고 있었을 때도 다음날 프랑스 대통령이 달려갔죠. 우리의 프랑스의 어맹북아 비서가 칠칠지 못한 그분이 자기 선거인 것처럼 마치 프랑스는 중동 패권에 정말 관심이 많고 이스라엘과의 밀접한 관계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핵 보유를 하고 싶으면 실험이 끝났어 뭐냐 준비가 끝났어 어딘가에서 실험을 해야 되죠. 그렇죠. 땅을 빌려줄 나라가 필요했는데 뒤져보니 남아공이 나옵니다. 그리고 폭발 지점에서 조금 내려가면 프랑스령 케르켈른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수가 지금 남아공 프랑스 이스라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 국가가 의심스러운데 이 세 국가는 말씀드린 것처럼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따로따로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프랑스는 이미 1950년대에 이스라엘에 원자로를 제공했고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도움을 준 적이 있어요. 알려진 사실. 남아공에는 우라늄이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하고 남아공은 우라늄을 거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공도 핵을 되게 갖고 싶어 했어요. 79년도 쯤에는. 네. 이때 남아공의 입장이 좀 웃긴데 아파르트 헤이트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정치권 어딘가에서 핵을 갖자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 웃기잖아요. 아파르트 헤이트를 구실로 우리나라를 못살게 굴 외세의 국가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스웨덴. 네. 그리고 이제 자국에서도 흑인들의 무장폭동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아니 그럼 아파르트 헤이트를 철폐하라고들 하는 건데 그렇죠. 아파르트 헤이트를 철폐하는 결론이 아니고 그러니까 핵무기를 보유하자. 그런데 집권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가 잘못한다고 자꾸 놀림 자꾸 뭐라고 하면 내 그 잘못 때문에 뭐라고 하는 게 아닐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점점 더. 그래서 핵무기를 되게 갖고 싶어 했는데 이거를 이스라엘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사실 거울을 보듯이 누가 한 핵실험지는 좀 명확해 보이죠. 어쨌든 프랑스의 지원 그리고 이스라엘가 남아공의 거래로 인한 핵실험인 게 되게 명확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거를 미국이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미국은 공식적으로 이 섬강이 핵실험에 의한 섬강이 아니라고 발표합니다. 어떻게 알아본 건가? 이후에 남아공이 핵무기를 포기를 해요. 아파르테이트를 철폐하면서. 그런데 이때 핵무장이 이스라엘의 도움을 통해서 완성됐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2018년에 호주의 언론은 기밀해제 문건을 보도를 했는데요. 이 문건의 내용은 섬강이 발생한 후 그 지역과 해류로 연결되어 있는 호주의 섬들이 있어요. 그런데 섬강 발생 4일 후에 이 섬에 있는 양들한테 아이오딘 131이 검출이 되었다는 내용의 문건이었어요. 아이오딘 131은 핵실험 때 검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섬강은 핵실험에 의한 거였던 것도 명확하게 드러났고 그리고 그게 남아공과 이스라엘에 의한 것도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증거가 아주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핵 보유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부정하는 것도 아닌 상태의 국가입니다. 네 번째 나라인 미국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가 무엇을 했든 모른 척해줄 어떤 힘센 곳 그런데 실제로는 50, 60년대에는 즉 전쟁을 핵으로 승리하고 난 이후에 미국의 내부에서의 정권에서는 정치가에서는 두 가지의 의견이 서로 양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팽팽하게 맞닿아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나라에도 핵학산은 못하게 하는 것이 맞다. 특히 중동의 이스라엘이라면 더더욱이 그렇다. 우리가 앞으로 자원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거기에 핵은 없는 것이 좋다. 등등의 이유로 고민할 거리를 만들지 말자라는 아마 논리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보면. 그리고 지금 같은 지금의 공화당 세력 같은 이스라엘에는 다 퍼주고 미국 대신 힘을 마음껏 쓸 수 있는 어떤 존재로 키워주는 것에 좀 더 뭐랄까요 경도되어 있는 사람들 이들은 이스라엘인 압력단체에서 주는 자금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었겠지만요 대표적으로 핵 확산을 반드시 억제하고자 했던 정치인으로는 케네디가 있습니다. JFK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위기였죠. 이스라엘에 진짜 핵사차를 보내려고 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JFK가 사라지고 난 이후부터는 모든 대통령들이 이 문제를 눈감아주기 시작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그 사이에 프랑스가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JFK에 대한 뉴스가 있습니다. 대선 후보 TV토론은 대선 후보에게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닐까라고 종종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랬고요. 우리의 기억 속에서는. 그렇죠. 이게 파급력이 너무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오늘날의 정의당이 있게 해준 것도 대선 TV토론에서의 권영길 전 대표의 냉활약이었죠. 대선 후보의 TV토론은 파급력이 매우 큽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대선 후보 TV토론은 언제였을까요? 이게 뉴스아카이브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1960년 9월 26일 리처드 닉슨과 존 에프 케네디의 TV토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토론하는 걸 그레이트 디베이트 대토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말 안 쓰잖아요. TV 그레이트 디베이트 당시에 대통령이 도전하던 케네디가 인지도가 별로 없는 정치 신인이었다는 사실은 유명했죠? 네. 그냥 젊은 바람둥이 정도 수준의 인지도였다. 많은 분들에게는 그 당시에 유권자들에게는 듣거나 본 적이 없는 어떤 정치와는 무관한 잡을 가진 사람이었다. 반면에 닉슨은 당시에 부통령이었고 연설을 잘하는 걸로도 이미 유명했었어요. 그렇죠. 게다가 정치적 스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사건도 몇 개 이미 있었고요. 그러나 TV토론을 통해서 지지율이 뒤집히고 결국 케네디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결정적인 요인이 몇 개 꼽히게 됩니다. 지금의 사과들은 이 점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TV토론이 모든 것을 뒤집었다. 그렇죠. TV토론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통계가 있는데요. 라디오를 들은 사람은 닉슨이 이겼다고 평가하고 TV로 본 사람은 케네디가 이겼다고 평가했다는 점입니다. 결과론적이지만 후에 사람들은 많은 원인들을 분석을 합니다. 그러게요. 다 결과론이에요. 그렇죠. 일단 당시의 토론은 흑백화면으로 송출이 됐습니다.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려봐요. 흑백화면인데 케네디는 검은정장 닉슨은 회색정장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흑백 TV를 본 적이 거의 없어서 흑백 TV에서의 회색정장과 검은정장의 차이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흑백 TV예요. 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케네디는 피부가 약간 구릿빛 피부색이잖아요. 로맨스 소설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10대 소녀들 위주로 주로 많이 소비되던 보면 그 당시만 해도 이런 류의 연애 소설들의 주도권을 잡던 것이 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온 것들이었고 그 연애하는 주인공들이 다 백인이에요. 남자 주인공은 돈이 많고 사업을 하고 물론 물려받은 거기도 하고 자수성가한 거기도 해요. 공통적으로 잘 태운 구릿빛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구릿빛 피부라고 그러면 틀려요. 구릿빛 탄탄한 피부. 수거였죠. 수거. 수거. 그렇죠. 반면에 닉슨은 하얀 피부색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머릿속에 지금 닉슨하고 케네디의 얼굴을 하나씩 딱딱 떠올려 보세요. 근데 둘이 4살 차이밖에 안 났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마치 표창원, 이승환 그렇죠. 비교 같은 그런. 일단 외향에서 차이가 나고 케네디의 인상이 훨씬 더 강해 보이죠. 그리고 닉슨은 하필 토론전에 수술을 해서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상구균. 그렇죠. 식중독이었죠. 네. 저 식중독 딱 한 번 걸려봤거든요. 사람이 정말 온몸이 바보가 됩니다. 음. 그래서 그 설사를 많이 했는지 살이 빠져가지고 원래 본인 정장을 입었는데 이 정장이 다소 헐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라가 커보이는 데가 있어요. 그 사람이. 네. TV토론이라는 걸 처음 해보니까 준비를 못한 거죠. 팀이. 이걸. 네. 또 결정적인 차이인데요. 이건 이제 앞에 이제 무운과는 다른 결정적인 애티튜드의 차이인데 닉슨은 케네디한테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케네디는 카메라를 보면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즉 국민한테 말했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들을 증명하듯이 이 둘의 토론 장면들이 지금 캡쳐로 많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응. 그걸 캡쳐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장면이 케네디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다리를 꼬고 앉아있어요. 네. 반면에 닉슨은 면접 보는 자세로 앉아있어요. 이 장면 자체가 이 토론회를 대변하는 가장 유명한 장면으로 남아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도박 관련된 영화 찍을 때 구도 만들면서 언제나 그런 스케치 한단 말이에요. 이기는 쪽이 좀 더 여유 있어 보이는 자세를 취하는. 그렇죠. 네. 또 두 후보의 차이점은 당시에 TV 홍보 영상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닉슨 TV 광고를 지금 찾아보시면 충분히 보실 수 있는데 네. 닉슨이 환한 얼굴로 책상에 앉아서 뭐라뭐라 말하는 그냥 원테이크예요. 이게 13년 후에 방향될 하야 발표 영상하고 비슷해요. 자기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하는 화난 표정이랑 대통령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하는 화난 표정이 거의 비슷해요. 네. 반면에 케네디의 홍보 영상은 케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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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말하는 후크송하고 애니메이션이었어요. 그죠. 이 둘의 차이가 지금 명확히 보입니다. 이 케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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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후크송이 우리가 선거 기간에 듣는 그 시끄러운 노래들의 원흉입니다. 모든 것들이 여기서 시작됐고요. 승자는 그 모든 면에서 미디어 노출에 대한 이해가 한 수준 높았어요. 그렇습니다. 이후에 닉슨은 TV토론회에서 참패하고 트라우마가 생겨서 TV토론을 거부합니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1960년 이후 두 번째 대선 TV토론이 1976년에 일어납니다. 네 번을 건너뛰었다는 얘기예요. 닉스 그렇죠. 그 다음에 베리 골드워터와 린든 존스 때도 안 했고 그때는 두 후보들이 무서워서 그렇죠. TV 광고로만 승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닉슨은 계속 거부를 한 거죠. 그래서 16년 동안 계속 TV토론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대신 닉슨은 젊고 활기차 보이는 케네디의 전략을 본인의 다음 대선에서 적극적으로 차용을 합니다. TV 광고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닉슨 후보를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면 뛰어갔대요. 거기까지 가벼운 걸음으로 뛰어갔대요. 활기차 보이려고 그런 모든 거를 다 차용을 한 거죠. 그리고 그런 전략 덕분에 이후 두 번의 대선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야하기 직전까지 대통령을 잘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60년이 지나서 우리는 선관위에서 그 많은 눈썹 문신과 뽀샵 사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첫 경선 나갈 때보다 젊어 보이는 그 사진들. 그렇죠. 출마는 아들딸이. 그 모든 이미지 전략의 교과서가 이때 만들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지표면 좋은 패턴이 있는데요. 어떤 미디어 전략에서 지난번에 유력했던 어떤 당이 졌다. 네. 라고 하면 그 다음번에는 보통은 나를 지게 한 그 상대의 방법을 쫓아갑니다. 맞아요. 네. 지금 이 순간으로 얘기해드릴까요? 대표적인 게 국민의힘의 새로운 컬러. 네. 이 컬러를 뭐라고 부를까요? 에릭 카트맨 컬러. 그게 뭐예요? 빨노파. 근데 왜 에릭 카트맨이요? 에릭 카트맨이에요. 에릭 카트맨 검색해보세요. 어 그래요? 딱 3개 에릭 카트맨 마지심슨 도라에몽 빨노파로 기억나는 건 그 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더불어민주당이 색깔을 정하면서 푸르스름한 모든 것의 이미지를 획책해갔어요. 지난번에. 지금 그래서 승리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자 국민의힘의 이번에 해석은 정당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 색깔들을 다 가져가기로 한 겁니다. 아 그러네요. 진짜로 근데 지금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면 김수빈 본부장이 지난주에 발표를 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전략에 있어서의 코드는 동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빨간색에 안착했다가 한 번 이기고 다 졌잖아요. 핑크색도 다르지 않은 범계죠. 네. 바뀌면서 여러 색깔 해야지 라고 했을 때는 더불어민주당이 했던 것과 비슷한 것의 확장 전략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저 같은 사람 말고 광고 홍보 전문가가 한 번 해석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생각보다 재밌는 일입니다. 그렇죠. 이거 제가 이제 이거를 보면서 대선 후보들의 홍보 영상 같은 걸 막 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파워 있는 홍보 영상 위주로 보다가 또 이제 뭔가 강렬함을 강조한 광고 영상을 보다 보니까 유튜브 알고리즘이 저를 결국 올드스파이시 광고로 이끌더라고요. 올드스파이스 네. 올드스파이스 광고로 이끌더라고요. 네. 올드스파이스 파워를 검색하세요. 네. 뉴스사카이브 였습니다. XSFM입니다. 다른 슬림 제품에 비해서도 얇아요. 근데 흡수력은 되게 좋네요. 예민한 피부인데 트러블도 안 생기고 착용감도 참 좋아요. 저는 이제 이것만 쓰려고요. 합리적인 당신의 선택 29 Days 이틀 동안 원없이 대선 얘기를 좀 많이 해본 382회의 목요일 평일에 그것은 알기 싫다 마무리 해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보셨어요? 뭐요? 지난번에 비닐하우스에서 블루투스 스피커를 키면 서라운더가 좋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트위터에서 네. 붉은 고투밭이라는 분이 아 네. 본인의 비닐하우스에서 블루투스 스피커로 저희 방송을 틀어놓고 동영상 농장을 찍어 올려주셨어요. 아 농장 주시죠. 네. 이분. 아 비닐하우스에서 들으실 말은 척추죠 여러분. 네. 이번 주는 대선 얘기였는데 선거와 그 표를 얻는 방법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성주 소장이 꽤 바보에 가까운데 제가 알기로는. 아니 근데 분석은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남 얘기는 쉽겠지. 조성주 소장하고도 내일 그 얘기를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거 얘기를요? 넓게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이 시간 스타 아카데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승규 피드랑 윤세민의 뉴스였습니다. 명절 준비 잘하십시오. 물론 가만히 있는 계획이 최고입니다. XSFM입니다. 시청해주신 한글자막 by 한효정